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초밥을 준비했어요 종류가 진짜 많죠? 장국이랑 사이드도 3개씩 주셨는데 3명이서 드시는 줄 알았나 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웅 지느러미 강웅 지느러미 누가 봐도 강웅 토마키 토마토 생새우 토마토 가보시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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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토마토 정말 맛있다. 매운 고추냉이. 고추냉이. 한입 ! 뼈에 뼈는 김치! 너무 맛있다. 기름이 너무 좋아요! 새우는 매운이 더 맛있어. 매운을 더 좋아해요. 매운이 더 맛있어. 매운이 더 맛있어. 매운 고추냉이네요. 고추가루는 고추냉이네요. 너무 맛있다. 환자.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장어.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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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꼈어요.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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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이 낫지 않은 양념이 있어요. 내장이 쓰지 않고 적당한 양념을 쓰지 않아요. 양념이 어깨도 으깨시면 돼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고추장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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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초밥 먹어봤는데요 몰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초밥은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